용량이 엄청 큰 여행용 백팩인데 포켓이 많고 용량이 크며 태블릿과 신발, 휴대폰, 지갑, 노트까지 수납할 수 있어요. 자체 USB 포트가 있고 메탈릭한 질간의 철물은 특히 고급스러워 보여요. 원단이 고급스럽고 질감이 있어 어깨를 조이지 않으며 하중감이 전혀 없어요. 방진 및 극힘 방지, 프리미엄 방수 원단으로 비가 와도 사용 가능. 비주얼도 좋고 다양한 스타일의 옷과 매치해도 예쁘고 선물용이나 개인용으로 매셔도 좋아요. 여행, 등산, 출장 시에 하나면 충분. 오늘 공장 직거래 중인데 두 번째는 19,900원이면 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